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2000이 전국에서 집값 최고 많이 올랐고 80주 연속 올랐는데는 2000밖에 없다더라고요. 지금은 조심해야 돼 투기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실거주하면 상관없는데 저도 이때 망했거든요. 남들 막판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지금 동두천 같은 데가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지정돼가지고 거래가 급락하고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럼 2000도 계속 올라가면 뭔가 조정대상지역이나 이런 걸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지정돼버리면 지금은 분양권 전매도 되고 그렇지만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갑자기. 그러면 거래가 끊기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은 상관없겠죠 지금 해도.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여러 개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원인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조정대상지역이 규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대체로 보고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하고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108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시험에 여덟 문제 작년에 여덟 문제 출제됐습니다. 용어정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래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도 해당됩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뭐냐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물은 토지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물입니다. 그 3번은 뭐냐면 매매계약만 부동산거래신고한다는 뜻이에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신고대상물을 다시 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 앞에 부동산의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임목은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 프린트 12번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신고해야 됩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밑주강영연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분양받는 사람 수분양자라고 하죠. 수분양자는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인감증명하고 도장만 가져오라고 해서 직원이 자기 맘대로 도장 다 찍더라고 필요한데 거기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서에도 도장 찍어버리기 때문에 수분양받은 사람은 신고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 다 돼 있어요. 회사에서 분양대행사에서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 신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무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신고의무자입니다. 직거래 직거래라는 것은 개혁공개사 없이 거래당사자들끼리 직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호객노나 이런 거 실거래 시세 사이트에 보면 인터넷에 글올로운 거 보면 주로 다운계약서는 직거래가 많이 적을까요 중계거래가 많이 적을까요 직거래는 이게 좀 의심하더라고요 직거래는 친인척 간에 싸게 그냥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명의만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넘기고 이렇게 직거래 그 직거래는 약간 시세하고는 조금 상관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직거래인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당인 경우는 국가당이 신고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우리 프린트 35번 그 35번에 프린트해 보면 2번 3번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3번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또는 소유권 이전 능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30일 X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문제는 2천은 크게 상관없는데 투기과일지구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투기과일지구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돼요 증빙자료까지 돈 무슨 돈으로 사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은행에 잔액증명서도 떼가지고 가야 돼요 잔액증명서 떼니까 2천은 달라더라고 수수료 잔액증명서도 떼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한테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한 것까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러니까 미래소득이라는 게 인정되더라고요 미래소득 자기 받은 연봉의 3배까지는 미래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울 같은 데서 분양받는 것 자체도 미성년자가 분양받으면 돈은 벌지는 않는데 몇 억짜리 예를 들면 8억 7억 9억 넘으면 대출도 안 되잖아요 중도금 대출도 그러니까 받기 힘들겠죠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9억 넘는데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럼 대출 안 되는데 무슨 돈까지 살 거냐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대출은 안 되는데 분양가는 비싸니까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주로 LH, SH 이런 데서 분양받으면 LH가 단독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네 한 명이 거부하면 이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물론 국토부에 꼭 혼자 가야 되고 두 명 가면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되냐 적발되면 큰일 나냐 모르니까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어쨌든 1인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그 시험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밑줄 치시고요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밑 날인이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밑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서명은 자필로 성명 적는 거고요 날인은 도장 찍는 것입니다 서명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층에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을 할 때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 담당 부문이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직접 가져가야 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신고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 안 적어주면 나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못하겠다 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가서 하면 됩니다 4번 개업 공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 공개사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즉 개업 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학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10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 적시였는데 2017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109페이지 신고해야 될 사항 공동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입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죠 그 이유는 1인 기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젊은 미성년자가 투기하고 이런 게 많이 적발되어가지고 지금 세법에서도 법인이 취득하면 12% 내야 되죠 취득세 법인이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 지금 2000에도 1억 이하짜리가 인기가 있다더라고요 1억 이하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안되죠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1%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는 그 다음에 투기 과일 지구인 경우는 정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2000은 없는데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있어요 실거주 의무 전세방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전세 주면 안되고 실입주 해가지고 그 주 의무기관이 있다고요 은행 융자받아도 반드시 입주해야 돼 입주 안 하면 은행 대출 다 갚아야 돼 중도금 대출 받았으면 반드시 본인 입주해야 되고 이렇다고 규제 지역에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별로 안 올라가는 편입니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우리 프린터 지금 13번에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격 실종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중 실종 중 중은 개업공인 중개사 인적사항 중개인 계약책일 중도금 장금지급일 중개인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작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다시 요약지 109페이지에 보면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법인 등기 현황 법인과 그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은행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법인 외의자가 법인 외의자가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로 안에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그 가로 안에 행강편을 색칠 좀 하세요 110페이지 매수인 중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이게 2022년 올해 2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기출 문제에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작년에는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작년에는 계약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즉 옛날에는 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었다고 잘못 법이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그럼 lh가 국가 등인데 lh로부터 분양받아도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다 받았거든요 lh도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법을 잘못 만들었던 법을 고쳤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있는데요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옛날에는 계약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매도인이 국가고 매수인이 개인이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의 양가로 1번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인데 박스가 2020년 10월 27일부로 조정대상 투기과일지구면 모든 거래입니다 옛날에는 3억 이상이었는데 지금 모든 거래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제출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면 법인이라도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주택거래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호 2의 서식의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서 외에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만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법상 주택 그럼 여러분들은 주택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돈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규제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택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특히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된다고 두 개 제출해야 돼요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서 외에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11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투기과일지구에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분양받을 때에는 지금 3년 후에 입주할 건데 지금 돈을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자기소득의 연봉 3배까지는 미래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다만 해당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금융기관 대출 증여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아니하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 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 경우 등으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 제출 시점에 자금조달 입주계약서 항목별 기재 증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리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미래소득도 가능하다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거래계약 체계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 밑줄 치세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계로부터 25일 밑줄 치십시오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25일 이내에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신고관청에 제공한다 개업공개사에게 제공한다 둘 중에 하나 답이라면 개업공개사에게 아까 신고하려는 자에게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신고하려는 자가 중계거래면 개업공개사고요 직거래면 주로 법무사예요 그럼 개업공개사한테 25일 이내 제공하면 개업공개사가 받아가지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때 25일 안에 제공 안 하면 매수인 또는 법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때 제출하는 것은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동그라미 3번에 있었잖아요 25일 이내 제공하는 것은 신고관청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신고하려는 자가 개업공개사 하면 개업공개사는 불러주는 대로 입력만 하면 돼 그러면 불러주는 게 아니고 제공한 자료를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고 나중에 실체관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는 거죠 개업공개사는 받은 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필증 발급인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그러면 입주계약서 자금조달 증명자료 이런 거 제출 못하면 신고필증을 발급 못 받고 신고필증을 발급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잖아요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죠 등기 신청할 때 양가로 3번이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신설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주택치득 자금조달 계획만 제출하고 제가 아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며칠 전인가 신도시 상가를 가보니까 상가가 평당 4천만원 5천만원 달라더라고요 11억이라던데 한 20평도 안 되는데 조그마한 가게에 11억이라더라고요 분양가가 미분양이겠어요 분양 다 끝났겠어요 미분양입니다 모든 신도시 상가는 투자하기 조심해야 된다고요 거의 한 50% 이상 미분양이에요 신도시 지금 신도시 주택은 아파트는 다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거의 다 미분양이라고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1층이 평당 한 5천만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1층이 2층 좀 더 싸고 3층 좀 더 싸고 4층 5층부터는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어요 상가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건 규제를 안 한다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럼 지금 뭘 투자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주택 이번에 2월 28일부터 생긴 게 토지 그럼 토지나 아파트를 사라는 이야기죠 결국 규제하는 게 돈이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 자금조달 계획도 없다가 신설됐습니다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자금조달 계획도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2월 28일날 신설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지방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방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지방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서울도 서울 지방이고 경기 지방 경기도 지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에 지방이라고 하면 비수도권을 지방이라고 해요 그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수도권 외의 지역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표현이라고요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원을 수도권이라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토지 지득하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지분거래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돼 국토부에서 왜 지분거래는 이렇게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도록 하냐 물어보니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피해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주로 지분으로 팔죠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보면 한 4,800명한테 청계산 이수봉 꼭대기까지 다 분양을 했어요 한 필지를 4,800명한테 지분으로 사는 거는 쉽지만 파는 거는 그 팔아먹으려면 공유물 전체를 팔려면 4,800명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불가능이죠 죽을 때까지 받아도 동의 못 받아요 상속받는데 가족 몇 명 안 되는 것도 동의 다 못 받아요 거의 힘들어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등기부를 떼보니까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으면 할아버지 고모 아들 다 동의 다 받아야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못 받아요 그 형님이 못 받는데 어떻게 했냐면 등기특별조치법 10년에 한 번씩 등기특별조치법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인후보정 두 명 세우고 이러면은 그냥 자기 이름을 등기를 형님 앞으로 등기했다고 저한테 등기소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등기 됐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라고 등기부 지득시오 10년이죠 이미 10년 다 지났어요 지금 이제 이의제기도 못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동의 받는 거 불가능이에요 그럼 뭐 공유지분 4800명이면 죽을 때까지 동의 바다로 다녀도 다 찾지도 못해요 그럼 청계산을 개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개발 못합니다 그 산곡대기까지 이수봉이 왜 이수봉의 이수 목숨 숫자거든요 목숨을 두 번 살렸다는 이야기에요 옛날 사림파 학자들 정여창 뭐 이런 사람들 깊은 산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두 번 살린 산이라는 이야기에요 옛날에는 강남이 완전 심신산골이었잖아요 사대문 앞만 서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 지분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해당 토지 계약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합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된다 2번 그 외에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그럼 이천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천은 수도권에 해당되죠 그 외에 기타지역의 경우 6억 이상입니다 아까 비규제지역은 주택치득자금조달도 6억 이상이었죠 그 외에 기타지역의 경우 6억 이상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지역은 지분이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지분이 6억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거래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금액이 6억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아파트나 토지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해야 돈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은 오히려 내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도로 풀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규제를 그럼 반대로 해야 되는가 봐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라는 건 안 하고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서 제출인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의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신고 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방이 1인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에 보면 신고서 서식에 보면 제출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그냥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두 명이 같이 가야 되는지 혼자 가야 되는지 그건 규정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렇지만 서식에 보면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국가 지자체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11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내 보여야 합니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전자기약서를 작성하면 인터넷으로 전자기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증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자기약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이게 전자기약서입니다 전자기약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신고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실장님으로 근무했던 분은 내가 실장인데 내가 다 전자문서를 했는데 이렇게 하던데 그건 사장 아이디로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사장이 한글로 된다고 직원이 PC 키보드는 짓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리인이 안됩니다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기억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그러면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을 매수인 매도인 것 다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것만 받으면 될까요 한 명 것만 받으면 됩니다 한 명 것만 왜냐하면 뭘 대행한다고 해서 제출을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제출은 제가 아까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제출은 제출도 공동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업에서 직접 해보니까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법무사가 제가 제 친구 걸 소개하고 부산역에 가서 계약서를 적었는데 계약 공개서 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직거래 그냥 커피샵에서 법무사 나오라고 해서 법무사가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해 봤어요 KTX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차비까지 다 실비도 받았어요 KTX 매수인하고 저하고 같이 세 명 타고 가니까 50만 원이더라고 왔다 갔다 50만 원 돈도 미리 입금하라고 해서 안 그러면 못 가겠다 차비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비 받아도 되죠 중계보수 외에 그래서 제가 300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땅 중계하고 300만 원 수수료 법정보수 초과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 달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200만 원 깎아주고 친구 고등학교 친구한테 300만 원 받아 봤어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반환청구 소송해야 되겠죠 친구가 소송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그냥 300만 원 받아 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법무사들이 매수인권만 받더라고요 매수인권만 왜 매수인을 대행해서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껄 다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니은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문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신문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인이 인감증명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다 합해서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장 등록할 때도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하죠 법인은 인장 등록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뒤에 가면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들이 할 때 인감증명서 받는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개업공인개사를 대신해서 소속공인개사 소공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인개사 신문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개업공인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소속공인개사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고용신고되어 있으면 인적상 다 뜬다고요 그 개업공인개사의 소속공인개사라는 게 중개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다 양가로 2번 신고내용의 조사 등인데요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냐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부안하게 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문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가 뭡니까 통장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금표 보여주면 다운계약서 적은 거 업계약서 적은 게 들통나면 취득가격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 5%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중기업소에 매물 올라와 있는 거 호객론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분양가 대비 한 1억 정도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뒤에 조그마하게 추가 비용 있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추가 비용 그 추가 비용 뭔데요 말하니까 전화로는 말할 수 없고 와서 일단 오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뭔데요 물어보니까 손피라더라고요 손피 분양받은 사람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팔겠냐 이러면서 손에 쥐는 피를 1억 집어줘야 되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1억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물 광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추가 비용 있음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추가 비용 몇만 원 들어가는 거 거기 추가 비용 있으면 적을 빌려도 없죠 추가 비용 있으면 추가 비용 최소한 억대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그게 그런 거 빨리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갓점이 낮아가지고 분양받고 이런 게 힘들면 앞으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미분양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제 분양가 자율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민간주택의 경우 그럼 분양가가 시세보다 오히려 더 비싸면 분양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잡아놓으면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밑줄 치세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매월 1회입니다 우리 프린터 50번에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 매월 1회입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을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접 조사하거나 신고관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중개사법 상속 및 승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승여가 지금 직계 존속 비속한테는 5천만원이죠 지금 현재 비가세가 이게 1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1억 1억까지는 자식한테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다고 10년의 1억 앞으로 지금 현재는 5천만원 10년의 1억이니까 태어나자마자 1억 줘야 되겠죠 돈 많으면 그리고 또 10년 있다 1억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태어나자마자 1억 주가지고 그 1억까지 계속 돈 노래해가지고 늘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2억 만들어도 된다고요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 위험 굉장히 위험하고 수익률 높은 거에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몇 억 줄 수 있다고 자식한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1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했고 이제 해제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밑줄 치십시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즉 국가 등이나 개업 공개사는 해제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라고 하면 해제 무효 취소 다 합했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간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했죠 국가 등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중개 거래라 하더라도 개업 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중 일방이 공동 중개를 해가지고 일방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단독으로 해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간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 간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단독으로 해제 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전자문서 안됩니다 사유서 제출하러 가야 되고 제출하러 가면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된다고요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무효 취소 해제 되는 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소송하다가 몇 년 후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공개사가 해제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개혁 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면 개혁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 있었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해제 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해제 신고라는 것은 이게 해제가 안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2은 해제가 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자 여기까지 하고 7번 정정신청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